아서왕의 엑스칼리버와 전지적 독자 시점의 신성한 대검은 각기 다른 시대와 이야기를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사용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엑스칼리버는 아서왕 전설에서 최고의 무기로 왕의 정당성과 힘을 상징합니다. 이 검은 오직 진정한 왕만이 뽑을 수 있으며 뽑은 자에게는 무한한 권위와 힘이 주어집니다. 이 전설은 중세 영국의 기사도 정신과 왕권 신수서를 반영합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신성한 대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검은 주인공이 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검의 힘은 사용자의 도덕성과 결단력을 시험하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자만이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무기의 공통점은 사용자의 자격을 시험하고 도덕적 완전성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엑스칼리버와 신성한 대검은 모두 사용자의 용기와 정의감을 상징하며 단순한 물리적 힘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이 무기들은 각각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플롯 장치로 작용하여 주인공의 성장을 돕고 주요 사건들을 이끌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엑스칼리버와 신성한 대검은 각자의 전설과 웹툰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며 독자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니라 주인공의 성장과 운명을 함께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